Q. 글로벌 뮤직뱅크에 딱 어울리는 분들! Q. 글로벌 뮤직뱅크gg break 저희는 오늘 타이틀곡인 터치와 더블 타이틀곡인 데뷔까지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요? 터치가 영어 가사인데 한국어랑 필리핀어로 준비해봤습니다. 먼저 한국어 들여 드릴게요. 내 머릿속에 투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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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. 다음은 필리핀어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다채로운 매력, 캐치아이의 무대를 보기 전에 만나볼 무대가 있죠? 네, 사랑스러운 리슨을 무대부터 만나보시죠. 다같이 뮤직 큐! 그리고 다같이 뮤직비디오의 첫 장면이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노래가 많이 들어요. 너무 좋아서 이런 노래가 많이 들어요. 너무 좋아서 이런 노래는 잘 들었어요. 하나님의 노래가 배우고 싶은데요. 바로 이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두 번째 노래가 작년에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